이번에 우리 인천 백이모의 우리 예술단장님 되셨습니다. 큰 박수 한 번 주세요. 다시 한 번 큰 박수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네 사람 지금 어디? 오늘 바로 우리 신임, 위장님, 직전 회장님들 수원을 많이 하셨고요. 앞으로 무모한 발전이 길을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신임, 위장님, 직전 회장님들 수원을 많이 하셨고요. 이 intervention을 나눠주 XIO 원하는 우리 신임, 위장님들 수원을 많이 하셨나? 가정서 사랑을 주자 내 얼굴을 청하니 맘속에서 하고 그 길을 주자 내 가슴을 주자 내 가슴을 주자 중간 모습 한 박수 한 번 주세요 인천에서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멋지게 한 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내 흥목은 철새가 까만 생명할도록 내 흥목은 철새가 까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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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